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 기준님은 내가 무엇을 한들 뭐를 한들 내가 내 손에 잡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해 근데 우리 기준님은 기준님의 내 팔자보다는 우리 아이들의 팔자가 더 중요하니까 아이들 먼저 봐드릴게 우리 아들내미 같은 경우에 아들내미 참 똑똑하게 잘 태어났네 이 아이는 너무 똑똑해서 내 노력이 없어 그냥 내가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게 우리 아들내미야 지식이 너무 얕다 그 얕은 지식으로 모든 사람을 다 아우르려고 하는 게 우리 아들내미야 어 그래다 보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어 어 근데 작년 세월까지는 정말 힘들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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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왔을 거야 근데 올해 값진 년 들어서면서부터 우리 아이한테 귀인 자가 붙어서 그래도 도움을 받고 산다고 그래 그러니까 아들내미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아셨지 우리 손녀딸 입시가 궁금해? 네 우리 손녀딸 뭐 하고 싶대? 그 만화 애니메이션 같은 거 있잖아요 만화 그거 지 아빠 닮아서 뭐를 만들어내고 뭐를 하는 걸 참 좋아하나 보구나 우리 손녀딸 같은 경우에 올해 합격할 거야 합격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셔 근데 우리 손녀딸 같은 경우에 욕심이 너무 많아 맞아요 어 그래다 보니까 합격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더 큰 데를 보고 아이가 다른 공부를 시작한다고 할 수도 있어 응? 아 아 그래니 아이가 공부한다 하면 좀 도와줘 이 아이는 공부를 해야 되는 아이야 아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그런 얘기가 될 수가 있을까? 그거 말고 다른 쪽으로 한다 해도 좀 도와줘 아셨죠? 네 아빠가 딸내미를 도와주진 않아 할머니가 좀 도와줘야 될 거야 아셨죠? 네 아 좀 도와주셔 지금까지 참 많이 도와주고 살았을 텐데 내가 애들 뒷바라지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 싶을 텐데 조금만 더 해주셔 네 어쩔 수 없어 내 인생이 참 팔자가 그래 엄마 팔자가 팔자가 뭐 어떡할 거야 그래니 좀 그렇게 하셔 네 아셨지? 그리고 또 궁금한 거 뭐 궁금한 거는 아들이 이제 그 지금 며느리 아이와 별거 중에서 이제 올해 이제 두 장을 찍겠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혼자 살란가 뭐 아니면 우리 아들내미는 혼자 사는 게 편한 사람이고 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는 하는데 하지만 귀인자가 나타나서 지 살기를 해나가고 한다 하니까 또 좋은 사람 나타날 거야 걱정하지 마셔 네 다른 건 없죠? 네네네 엄마 건강 좀 조심하셔 아 저요? 나이도 나이지만 네 엄마는 특히나 건강 좀 조심하셔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내 거 다 뺏기고 사는 사람이라 좀 건강 좀 조심하셔 아 예 아셨지? 네 내 건강 먼저 챙겨 다른 사람 건강 챙기지 말고 아셨어? 알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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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